자 드십시오 신문 공감 보시고 아이고 고마워요 엄청 잘 챙겨주신다 그러니까요 전에는 재활용도 잘 벌여주고 막 하더니만 지금 완전히 막 대왕이에요 대왕 조금 더 늙으면 해드릴게요 그럴 때는 진짜 힘이 없어서 못하죠 지금 그래도 걸어다니고 움직일 때 해야지 뭐 양말도 벗어서 방에다 그냥 놔두지 적어주세요 이렇게 뭘 해달라고 적어주세요 뭘 해달라고? 뭘 해달라고 적어주세요 시키자니 힘들고 시키 없죠 아니 많은데 다 놔주고 있는데 뭘 뭘 놔줘 뭘 보니까 아내분께서는 쌓인 게 많으신 것 같아서 뭘 쓰실지 궁금하긴 하네요 진짜 써주시네요 침대 정리 할 수 있죠 그다음에 양말 빨래통에 갖다 놓기 치사하게 양말 재활용 혼자 다 하기 아니 둘이 하면 한 번에 할 거를 그걸 혼자 해갖고 두 번을 왔다 갔다 하게 한다고요? 그렇게 많이 있을 때는 내가 도와줄게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생활비 더 주기 요것만 대답이 없으신 것 같은데 그리고 대화를 우리가 많이 해야 돼 맞아요 우리가 소통이 좀 안 되고 있어 나이 들면 그렇게 돼요 그런 무슨 얘기를 시시콜콜 아니 다른 집 보니까 안 그러던데 뭐 아니 밤낮 거의 집에 있고 응 친구들 만날 때 같이 만나고 그런데 무슨 할 얘기가 있어? 그래 그래도 뭐 할 얘기가 없어 나도 나는 더 생각나면 더 쓸 건데 당신이 나한테 원하는 거 아 안 써 있어 뭐일까요? 여태 되도록 존댓말 해주기 아니 노력해요 그렇게 안 보여요 지금도 하잖아 이거 전에 계속 반말로 하시긴 했어요 그냥 섞어서 해요 포기하고 보통 때는 그냥 괜찮은데 내가 좀 아프거나 몸이 안 좋을 때 반말을 하면은 네 좀 무시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자꾸 절대로 안 무시하지 당신같이 제왕 같은 사람은 어떻게 내가 무시해 어째? 한 일주일에 한 두 번 세 번 정도는 나하고 같이 산책을 하기 어? 너무 좋은데요? 오케이 됐어 두 개야? 아무 딴 거 없어 거봐 나같이 불만이 없잖아 내가 불만이 없잖아 내가 그러니까 나는 하나야 오직 내가 내가 착한 사람이지 내가 착한 사람이지 참 자 아주 잘 됐어 이제 네 아 말 나온 김에 네 날씨도 좋은데 어 좋아요 산책이나 가실까? 좋죠 그럽시다 들어 줘야지 내 말 들어준 됐으니까 들어줘야지 이거 마시고 아 이것 좀 버려주세요 오늘 많이 드셨습니다 커피를 날씨가 뭐 아 손도 딱 잡고 걸으시면 더 좋았을 텐데 손잡아본지 오래 됐어 아 아 아 맞아 어 날씨 진짜 좋네 겨울 되는 거야 세월이 쏜살같이 가는 겁니다 일주일이 그냥 금세가 진짜 그 아내분 하체 근육 관리 위해서 같이 걷자고 해주신 게 너무 감사하네요 나리리란 나리리리 나리리리 아 그러니까 좋지 좋지 귀찮아서 그렇지 아침에 한 30분 일찍 일어나서 나하고 걷자고 나이 들면 빨리 안 걸어도 돼요 그냥 걷기만 하면 돼요 즐겁게 걸으면 돼요 즐겁게? 그럼 웃어야지 하하하하 이 걷기 운동은 하체 근육 관리에 정말 좋은 운동인데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많이 걷다 보니까 다리 근육을 많이 안 쓰는 것처럼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실상으로 걸을 때 많은 근육을 쓰게 됩니다 다리를 디든 후에 무릎을 펼 때는 무릎과 허벅지 앞쪽에 있는 대퇴사두근을 쓰고요 다음 발로 옮길 때 지탱을 해줄 때는 엉덩이 근육을 쓰게 되고 발을 디뎌서 걸음을 내딛을 때는 장단지 종아리 근육을 발달시켜 주니까요 매일 꾸준하게 걸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체 운동은 최고네요 그리고 많이 꾸준하게 걸어주세요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